오늘 케아이 생일이라는데 나 케아이 만땅이네? 케아이? 그 남자애? 어, 그 냄새 나는 아... 라이너스가 엘더베리 씨앗을 줬어 오오오 오, 호두 그리고 아까 난 고대 열매를 따가지고 씨앗 돌리고, 돌리다가 말았지 아, 그래? 고대 열매 열심히... 진짜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 그니까, 많이 했었잖아 히히 우리도 이제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거야 부자의 길? 와인 창고도 해야겠네 우리 집 확장은 더 해야 되지? 지하실을 하려면 그치? 근데 월티로 하면 진짜 너 지하실, 내 지하실 야, 나 근데 방금 렌스한테 렌스 알지? 그 가끔 화산 앞에 서 있는 애 아, 어어, 빨간 머리? 어, 걔 좋아하는 선물 찾기 힘들었잖아, 얘도 어 얘한테 워프 토템 농장 줬더니 되게 좋아하는데? 오호 신기한디? 내가 준 것 중에 좋아하는 선물 딱 워프 토템 밖에 없네 다 혐오였어 오랜만에 빅터 얼굴 좀 한번 봐야겠들 있으면 뭔가 모르겄네 난 릿지라도 가야겠다 뭐야, 빅터한테 파 вариab select 하나 줬는데 어 별로 안 좋아하네 어, 음, 이걸 나에게 준다고? 어, 고맙다, 그념? 아니 그것 연인 사이 맞냐구 네마리스 어? 이벤트 뜨네 산에서 어? 누구랑 전화해 오 릿지 애들이 오늘 여기 섬 왔는데 별로 안 친한 애들여가지고 빨래이 우리 아직 척추 하나 더 남았지? 척추 어 하나 남았어 척추 어디였더라? 척추가 서쪽에서 땅 파는건데 지렁이가 없어 운다 울어 고백 공격 척추 없으니까 낚시나 해야겠다 거의 지금 이자벨한테 고백 받은 느낌이야 하트 10개 다 채웠어? 8개 다 채웠어? 다 채워져 있네 풀무더기 키위집이었나? 권터 생일이래 권터 권터 서쪽에 아직 한 개 묻혀 있대 야 우리 이제 트랙터 차고 하나는 지울 수 있게 있는 돈은 있다 15만원이었어? 왜 나 50만원으로 알고 있었지? 일단은 50만원 먼저 할게 아 그래그래 심포한테 가야지 아 맞아 오늘 권터 생일이라 했지 한번에 하트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기회 잡으러 갑니다 선물 주고 나니까 하트 6개 냈다 오우 도서관에서 이벤트 나오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도서관 되게 안돼 얘들아 가지마 오랜만에 하비 얼굴이나 보러 갈까 어 나도 권터 6개네 아 릿지도 토템이 있으면 좋겠다 응 릿지에서 안 파나? 릿지 토템 그러게 난 주점에서 애들 선물 챙겨주는 중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 그래서 애들 많구나 빅터도 여기 와 있다 응 됐어 남자친구 같지도 않은 남자친구 와 애들 끝없이 들어와 아 또 못 참지 선물은 갑니다 지금 다 모였어 진짜 이 마을 사람들 주니모 카트 함 해볼게요 아이고 아 주니모 카트 어려워 그니까 근데 그거 도전 과제 있지 않아? 맞아 근데 다 깨야지 도전 과제일걸? 챕터가 몇 가지 있는데? 생각보다 많아 아 어려워 나 이거 하나 몇 탄 깼었는데 전에 할 때 아이야 난 대초원의 모험하고 있었어 아 이거 목숨이 너무 적어 그니까 아니 너무 빡세 아 나 예전에 어떻게 했지 진짜? 이게 또 맵이 또 쉬운 게 떠야 돼 아 윌리가 범노래미 잡아달라네? 어디 사는 거야 얘는 5개 완성 어떻게 헛감도 다 채워봐? 헛간 그래 고대가의 부자가 되는 겸 그럼 롱 아 오늘도 서쪽에 지렁이가 없네 마을 광산 좀 돌아야겠다 비밀 쪽지 좀 모으게 없을 걸 그치? 몰라 몰라 지금 갑자기 켄트 이벤트 떠가지고 산에서 헤헤헤 켄트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예전에 나로 돌아갈 수가 없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나로 어? 모험가 길드에 가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켄트 모험가 길드에 가입할라나봐 오 대확장 모드가 확실히 센스가 있네 왜? 확 떨어지게 만든 것 같아 아 그치 약간 원래 수준은 이리듐 하면은 이상하게 나왔는데 맞아 오 비밀 쪽지 마니와 제스의 옛날 사진이었어 비밀 쪽지 누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해골 동굴 100층에서 100층 가야겠다 아 아주 비밀 쪽지 잘 나와 오호 나도 가야 되는데 이건 또 아 이거 언제 다 기억해두지? 계절 마지막 날 정오의 숲을 확인 아 내일부터 야시장이구나 해골 동굴 100층 갔다 올게 엘베 타고 와 아 아직 펜 출근 안 했네 이거 그럼 선부터 아니 호두 북쪽에도 한계 순배도 있다는데 또 어딜까? 북쪽이요? 응 아니 이거 호두 목록 좀 다시 한번 봐 봐야겠어 기억할 수 있겠어? 네 우리가 뭘 먹었는지 이번 회차에 먹은 건지 저번 회차에 먹은 건지 어? 오케이 오 빠졌어 통합해서 일단 오늘은 해골 광산 가야지 어 필립이다 안녕 매력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대 날 좀 더 이성적으로 봐달라고 하트 몇 개야 필립? 얼마 안 될 듯 얼른 호감작 하란 말이야 아 하나 남았네 하나 하트 하나 남았네 아니 근데 뭐야 철격 치는 거야 뭐야 아 얘네 과일들도 사실 한 번씩 다 한번 담가 봐야 되는데 아 흰조림 아 근데 너무 많아 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코브라쇼 어? 아 나 미스터치 초상화도 바꿨구나 너 미스터치 얼굴 인성 잘생겼지 아 너도 바꿔놨어? 어린애 아닌가? 어린애 아니야 약간 느낌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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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마시는 거던가 이야 고데시야 서른 아홉 개 어허 와 피카 문신 뭐야 앰버섬 콘도 어디야? 아니 쉐인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고 여기서 시나몬 스틱이 열렸어 시나몬? 되게 뭐가 어 근데 진짜 시나몬 스틱 같아 어 그러니까 아 여기 안 팠을 것 같다 아 찾았다 북쪽에 묻혀진 한 개 오호 응 뭐지? 크게 살기 예헤 나도 업그레야겠다 아 지하실 한 번 더 업그레야 된다 야 아 그래? 돈이 꽤나 드는군 지금 옆방이랑 2층이 생긴 거야 돈이 꽤나 드는구먼 돈이 꽤나 드는구먼 손님께 사탕 한번 팔아야겠네 나는 한번 인호섬에 갔다와볼까 오 가서 낚시 좀 올리는 거야? 맞다 야시장 아 오늘부터지? 명태 잡혔어 오오 명태 우와 되게 신기한 거 많다 여기 오늘 잡은 애들은 따로 넣어놔 저기 아쿠아리움에 혹시 가보게 오 쥐치도 있어 대박 쥐치가 쥐포인가? 그럴걸? 맛있겠다 선물 공세 좀 하다가 이거 같이 내려갔어야 됐었지 낚시하러 어 오고 오고 아이 해척 안 나오네 그니까 여기는 새로운 물고기 없나? 어? 아 문어 역시 사탕 와 진짜? 사탕 최고 오늘 그렇게 낚시를 했는데 안올랐네 오늘 루이의 생일이래 도련님 아 도련님 아기 도련님 어 도마뱀? 이 부하했습니다 오오 이름 뭘로 할까? 크롱 휘휘 크롱 좋다 오오 진짜 새로운 거 많이 잡았네 짧은 꼬리 오징어 처음 봐 흠흠 신기하게 생김 야 오늘 루이 줘야겠다 나 루이 하트 한 개밖에 안 된다 아 그래? 루이 안 되겠다 릿지 갑니다 한 번 찾아봐 오오 너가 잡은 것 중에 기증할 거 세 개나 있었어 오호 나도 그럼 선물 주러 가야겠다 루이 와 야 루이 진짜 인성 대박이다 왜? 맑으니까 씻고 오래 냄새난대 와하우 왜요? 근데 있어 데에에에엠 아주 그냥 싸가지가 그냥 얘 얘 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? 얼른 와야 될 것 같은데? 아 그래? 아 나 지금 길 헤매는 중 내가 좀 막아볼게 오케이 근데 얼른 와야 할 것 같아 안돼 안되 들어왔어? 어 들어왔어 안돼 코앞 피웠는데 아 씨 얘네 집 왜케 넓어봐 방이 어디야? 방이 어디야? 야 여기 2층 올라와봐 2층 표현도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여기 얘네 이렇게 집이 좋으니까 밖에 안 나오지 아 맞다 얘네 맞아 얘네 수영장 있는 집이었지 이야 아니 루이 방은 찾을 수가 없네 집이 너무 넓다 2층에 두 번째 방인가? 아냐 야시장 가야지 아닌가? 굳이 나 끌 거 없나? 아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겠네 사실 아 그래? 오늘은 너만 할래? 그래 아 필립 이벤트네 잠디밭 위에서 무슨 집 앞에서 자 바닥에서 나 그림 하나 사도 돼? 응 아 그것도 뜨는구나 작품 구매했다고 그런가봐 아니 루이 다시 시도해보려고 왔는데 그냥 필립 보고 있어 이벤트 말하다 자네 어? 내 어깨 기대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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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렸다 이건 노렸어 자는 척이야 이거는 아 이렇게 같이 산다고? 뭐야 하트 여덟개야? 그..그런가? 어머 너희들 아 레니한테 걸렸어 알레리 꼴레리 빨리 빨리 꽃다발 줘 꽃다발 빨리 빨리 꽃다발 줘 좋은 낮잠이었대 응 아주 그냥 끼를 그냥 우리 둘 다 좀 실어 가야 할 것 같은데 왜? 어디로? 아냐 조심히 가래 겁나 웃기네 아 이거 꽃다발 사놔야겠구만 대기 타라고 아 그러네 8개네 8개 다 8개 8개 이빈트였네 그럼 어 완전 아주 그냥 아주 끼를 아주 그냥 흠뻑 아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비타보다 낫다 또 사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아 해초 겁나 잡혀 아 루이 나도 한 개였네 아 깨비 근데 그 집 거기 집 사람들 다 별로 하트가 많이 없더라 맞아 잘 안 나오셔서 그렇게 집이 좋은데 나올 이유가 없지 나같아도 안 나갔다 이제 서쪽에 서쪽에 호두 하나 묻혀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뱀척추 이거 두 개만 남았나 봐 아니 타조는 어떻게 그럼 해? 뭐 다른 게 있었나? 한번 찾아볼게 어 바나나무 오늘 조금 자랐다 아직 안 열렸어? 어 열리진 않았어 타조알 부화기가 따로 있나봐 화사 컬렉션 다 모으면 타조알 부화기 제작법을 얻을 수 있대 아 그런 거였군 빨리 뱀척추가 나와야 되는데 서쪽 갔다 와봤어? 짐 서쪽 보는 중 없구만 오늘도 없어 와 그냥 불러올까?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 이 정도면 많이 노력했다 됐다 나 솔직히 어 할 만큼 했어 하자 어 내가 불러오겠어 마지막 라스트 예 예 3개 타조알 부화기도 얻었어? 제작법? 어 이벤트를 내가 넘겼어 여기서 얻지 않았을까? 아니면 다음날 편지로 보내준다던지 기다려봐 지금 제작법을 볼게 와 근데 진짜 이거 되게 많긴 뭐가 많다 그치? 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? 여기서 어떻게 찾아 아 타조알 부화기 있다 만들자 요즘에 나의 낙 중 하나는 이 고대 열매 시야 있는 건데 아 왜 안 열리는 거야 나는 서쪽에 묻힌 걸 찾아 돌아다니는 중 아 설마 아 찾았다 마지막 서쪽 아 돌로 가려져 있었구나 와 그럼 우리 호두 다 찾은 듯? 바나나만 하면 끝 아니야? 어 떠내노 이히 타조알 넣었어 오호 르띠어 외양간에 설치해야 된대 음 무슨 업적을 달성했다고? 내가 집 집 업글 해서 크게 살기 오 집이 크다 커 나는 이번에 선물 교환 쉐인이래 나는 올가래 쉐인 피자나 줄까? 난 대충 사탕이나 줘야겠다 아 나도 그냥 사탕이나 줘야겠다 굳이 피자 찾으러 또 거기 갔다가 하는 거 오 고대 열매 겁나 많이 있어 아 진짜 행복한데 오 수학의 기쁨 이히 진짜 이거 나중에 다 이렇게 열려있는 거 보면 진짜 기분 짱 좋을 듯? 맞아 호두 모으기가 내 낙이었는데 다 모았으면 이제 비밀 쪽지 모아야겠다 희앗 생성기를 몇 개를 더 만들까? 근데 비밀 노트에서 비밀 노트 있다가 일지 있다가 비밀 노트 있잖아 뒤쪽 비밀 노트는 어디서 얻는 거야? 그니까 오 야 집 업글 10만 원이래 이제 몰림 몰림 집 업글 할까? 그래 일단은 이제 와인을 슬슬 해야 될 때가 되긴 했으니까 업글 했어 오 비밀 쪽지 두 개나 놨어 오호 오호 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씨앗 생성기 앞에서 비슷해 내가 일할 때 날 찾아와 난 트럭을 몰아 누구야? 그 조자 앞에 트럭인가 본데?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난 트럭을 몰아 막 이러면서 토끼발은 아직 안 낳았는디? 토끼들이 암지 애기야 어 비밀 쪽지에서 자꾸 X표시가 친 그림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혁간도 다 심었어 오오 이제 고대열맨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? 어 근데 지금 이미 씨앗이 조금 남았거든? 얘네를 어떻게 할까? 진정까지 넓히긴 근데 비참치? 너무 근데 너무 빡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넣어놓게 응 야하 뭔가 또 숙제 하나를 끝낸 느낌이야 오랜 수건 사업을 이걸 드디어 다 채웠군 어? 아니네 그 뒤쪽에 있는 일지들도 요 광산에서 그냥 나오는데? 아 진짜? 어 광산 좀 가야겠다 어 너도 와 열심히 광질 중이야 오늘 말론 생일이래 말론 근데 늦게 열지 않냐? 걔네는 그니까 어차피 광산 갈 거니까 코코넛 가져다 달래 거스가 오예 일지 이제 아 비밀 쪽지가 근데 한참 남았네 진짜 그니까 나도 뭐 하나 나왔다 너 되게 멋있다 안경 멋있지 요원 같아 어 그럼 나중에 여기다 까만 정장 입어봐야겠다 아 그러면 우리 걔 생일선물 줘야지 누구? 맞다 여기 길드회야? 어 그 누구야? 그 할아버지 아 아 열 시대에서 딱 담갔어 아 오오 나왔다 나왔다 오오오 선물은 받아야겠다 어 켄트 새로 들어왔다고 얘기해주네 쟤는 얼마지 하트가? 근데 원래 쟤도 대확장 모드여서 하트 채울 수 있는 거지? 응 맞아 원래 안 되는 애였어 어 하트 4개라 쟤 하트 7개 오오오 꽤나 많이 채웠는걸 여기까지 좋아요 어 휴 한조님이 침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네 으흐흐흐